나는 남자들 사이즈를 알잖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니 색깔도 우리 좀 까만 짭짤한 것도 있고 새카만 것도 있고 노릇짱한 것도 있고 그냥 짧은 게 있었든가 하면 긴 것도 있고 다 틀려 언니는 한 남자의 몸을 바쳐서 잘 모르지 내가 남자가 한 게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다 잘나가요 그것도 남자들에게 사이즈가 10cm까지는 족도 아니고 13cm까지는 가정용 16cm까지는 영업용 18cm까지는 가정 파괴용이라고 너무 크고 안 좋아 그렇지 여자들만 큰 거 좋아하는데 너무 큰 거 안 좋아 내가 해보니까 큰 것이 들어가서 질퍼덕 질퍼덕 대고 나오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것이 들어가서 온 동네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그게 맛있단 말이야 남자들 다 알아 지금 웃는 언니들은 한 번씩 다 해보는 여자들이야 노래 하나 더 할까요? 그래 노래 하나 더 가자 그리고 추우니까 여기 안으로 여기로 들어오시오 거기 서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여 얼마나 돈도 떨고 있잖아 돈 삼천은 혹시 없어? 안 사면 안 사도도 위협할 때 그냥 대겁하고 콕 숙이고 있었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불쌍해 보였어 그래 지금 바깥에 엄청 추워 가자 자 쏭! 어제 막 스타트하던데 오늘 막 한 소리 안 하네 다시 할까? 쏭!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내가 영어를 하면 같이 따라서 하고 내가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을 따라서 해야지 자 음악! 누가 켜였어? 한국말 하란게 그러면 쏭! 스타트! 언니 그리고 다리 좀 오므려 가령이 너무 많이 벌렸어 여자들이 가령이 앉을 때 쫙 벌리고 앉으면 이것이 남자들이 작아도 커 보인다고 엄청 싫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봐봐 이거 여자들 큰 거 좋아하는 거 에이구 다리 있는데로 쫙 벌리고 핸지가 엄청 오래 됐나보다 옆에 남자도 있는데 가자 쏭! 가자! 해봐봐! 여러분도 우치 hin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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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